4주 나이 필요 없고요 언니. 제가 하는 말이 맞는 건 맞다 아닌 건 아니다. 빨리 빨리 대답해 주시면 돼요. 일단 우리 언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가련하다 그래. 가련하고 애처롭다 그래요. 우리 언니가. 너무너무 열심히 살고 힘든 고비도 많이 겪고 오는데 사는 모양이 거기서 거기고 뭔가 나아지는 게 없다 보니까 많이 지치기도 하고 내 인생이 좀 지친단 말이야 지금. 안 그래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시죠? 네.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제쯤 이게 조금 벗어날 수 있을까? 변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일단 서방곡이 없어. 네. 신랑곡이 없어요. 지금 신랑분 계세요? 네. 신랑분이 계신데 우리 신랑이 나빠서 나쁜 게 아니라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신랑은 사람은 좋아요. 사람은 좋은데 우리가 부부간에도 관계성이잖아요. 인간과의 관계성이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신랑은 참 뭐냐면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그래도 있긴 하지만 능력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져요. 네. 안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언니가 참 뭐냐면 우리 신랑이랑 사는 데 있어서 조금 애로상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집안적인 부분이나 이런 건 또 다 챙겨야 되고 언니가 조금 솔직히 말해서 이 집의 가장 아닌 가장 역할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신랑이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는 하셔요. 열심히는 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게 우리가 안정된 직장이라든지 안정된 일로 하시진 않아 보여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한다고 해도 항상 이제 큰 집안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언니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같이 같이 벌어야 되고 그리고 살아보려고 언니가 시작했던 일들이 조금 망조가 든다거나 살아보려고 시작했던 일이라는 건 뭐겠어요. 장사라든지 내가 업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언니 같은 경우는 한 3, 4년 전에 시작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게 조금 솔직히 말해서 좋은 결과물을 보지를 못하고 오히려 금전적인 손실이 많아지게 되는 작년 재작년이 좀 그랬을 겁니다. 그랬죠? 네. 그래서 그때 장사를 하셨어요? 네. 식당. 식당. 네. 하셨는데 그때 그 시기 때 살아보자고 했던 것들이 조금 솔직히 결과물이 좋지 못하고 금전적인 손실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또 금전이 또 이제 또 벌어서 또 메꿔야 되고 이런 걸로 자꾸 이렇게 이어서 가게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언니가 압압이 조금 구말리다. 구말리 날까는 첩첩상중이다 소리가 나와요. 이제 벗어나고 싶어요. 진짜 벗어나고 싶죠. 금전 고력이 지금 많아요. 이 식이 다른 게 아니라 부부가 사니 못 사니가 아니라요. 금전 고력이 많아요.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을 두고도 이래볼까 저래볼까 고민과 갈등이 많으시는 시기이다가 이게 일단 팩트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일단 2년, 3년, 4년, 4년까지 고통스러워요. 4년까지는 진짜 많이 벌어서 빨리빨리 메꿔야 될 겁니다. 메꿔서 가시게 되면 4년 뒤에는 그래도 조금 한숨 돌리는 시기는 들어와 있으니까 4년까지 올해 포함이에요. 올해 포함이니까 4년까지는 조금 언니가 조금 많이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한숨만 쉬고 있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그게 제일 궁금하시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죠? 언제쯤 벗어날까 싶어서. 그죠?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천 원짜리 한 장도 아까운 시기라 그래. 네. 작년에 조금 많이 말아먹다 보니까. 다시 원상복귀. 왜냐하면 두 부부가 사는 데 있어서 솔직히 말해서 누구의 도움이 있어서 조력이 있어서 이렇게 산 게 아니란 말이야. 네. 진짜 없이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서 살아온 세월이다 보니까는 조금 한숨 돌리만 할 때 내가 또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실수가 돼버리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주님이 일정하게 계속 직업을 가지고 오신 건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쉬었다가 또 일하다가 쉬었다 일하다가 그게 솔직히 가게에서는요. 가게적인 부분을 봤을 적에는 금전적으로 좀. 왜냐하면 일정하게 월급이라도 일정하게 바로 온다 그러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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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모으는 건 없어도 어떻게든 그렇게 짜맞춰서 허리도 쫄라매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주님께서는 쉬다가 일하고 일하다가 또 쉬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 때는 공백기가 있다 보니까 그때는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이 크게 타격감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언니도 살아보려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우리 대주만 믿고 있을 수가 없으니 살아보려고 시작했는데 이것 또한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모든 게 조금 무너진 격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대주님이 지금 일정하게만 꾸준하게만 일을만 해줘도 조금 그렇게 갈 텐데. 우리 대주님은 이유가 너무 많아. 네. 아픈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직장을 나가게 되면은. 이거는 아파서 안 되고 또 이 직장은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되고 또 이 직장을 가게 되면 사람 때문에 안 되고. 맞아요. 또 다른 직장은 또 들어가게 되면은 뭐 내랑 안 맞아서 안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일에 대해서 이게 꾸준하게 갈 수가 없고 또 이제 변동이 너무 많고. 어. 그러다 보니까 믿고 있을 수만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못 다시 싸도 벌써 싸야 되는데 왜 살고 있어. 어. 그 되게 나쁘게는 아까 말씀하신. 사람은 좋으니까. 나쁘게는 안 하니까. 그리고 또 뭐 애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사는 거 맞아. 맞는데 또 경제적인 안정도 참 중요하긴 하죠. 근데 우리 대주님이 조금 정신을 좀 차리고. 조금 책임감적인 부분. 책임감이 없지는 않아요. 또 하려고는 해.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찾고 견뎌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요. 부모 밑에서 자랄 때. 너무 오냐오냐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부모님이 시어머니가 우리 대주님을 거저 오냐오냐 하자시피.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받들어서 키우다 보니까 우리 대주가 참고 견디는 힘이 너무 약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주님이. 왜냐하면 남들은 직장이 좋아서 다니는 사람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거지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유를 찾아서 다니는 거잖아요. 가족들 때문에. 생계적인 부부 때문에. 또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한 직책이라든지. 내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 때문에라도 억지로 다니는 건데. 우리 대주님은 그런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안 다녀야 될 이유를 찾다 보니까. 이게 좀. 한 직장에 오랫동안 다니지를 못하고. 그런데 잘 들어가고 또 잘 나와. 그런데 중요한 건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맞아요. 한 직장을 다니면서 나오는데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기껏 길어봤자 2년. 2, 3년이야. 정말 길면 2, 3년이야. 어쩔 때는 한 달도 안 다니고 그만둬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언니가 진짜 우리 대주 보면 속 터질 거야.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서. 가정적이고 아이들 잘 알고. 또 우리 언니가 뭘 한다 그러면 무신양명으로 뭔가를 같이 해주려고 하고. 생각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드러나는 정말 이혼의 사유라든지. 노름을 했다거나 금전실수가 있다거나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기집질을 한다거나. 우리가 그런 것들은 없다 보니까. 우리 언니가 그래도 참고 살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대주님이 참 이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경계선에 참 왔다 갔다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해도 어쨌든 정확하게 내가 꼭 헤어져야. 순간적으로는 정말 힘들다 하는 건 있지만. 또 시간 지나면 내가 더하면 돼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대주님이 조금 알고 정신을 차리셔서. 조금 마음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그런 이유를 들여다보니까 부모의 잘못된 부분들이 크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 우리 언니도 우리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되겠죠. 우리 대주님을 봐서. 그러니까 우리 언니는 또 우리 아이들에게 애착이 되게 강해요. 그런데 애착이 강하다고 해서 자립심을 길러줘야 되거든요. 애착이 강하게 돼서 무조건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조금 자립심보다는 애착을 너무 강하게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거에 대한 미안함. 부모로서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해주지 못하는 거에 대한 미안함 보다는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애들을 배우는 시기로 조금 사면 또 나쁘진 않다고 싶어요. 특히 지금 아들 있어요? 네. 이 아들이 참 예뻐요. 이쁜 짓도 많이 하고요. 그렇죠. 또 영민하고요. 딸 있어요? 네. 남매가 있죠. 그렇죠? 남매를 키우는데. 우리 딸은 오히려 더 무던하고. 무던하고 예민한 것 같으면서도 또 속이 깊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잘 길러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만 앞세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애들은 잘 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저도 좀 편해지고 싶다고 해야 하나. 편해지고 싶다고 해야 하나. 그냥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4년 걸린다고. 그게 너무 길어요. 열심히 해보세요. 지금까지도 길게 길었는데. 그러니까요. 4년 정도. 그게 뭐냐면요. 현실적으로도 받쳐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얘기할 때는 운적인 부분. 운이 받쳐주냐 안 받쳐주냐 이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뭐냐면 이 집안 자체가요. 원래 처음부터 힘들었던 집안은 솔직히 맞아요. 처음부터 힘들었지만 정말 더 힘들어진 거는 4, 5년 전부터예요. 4, 5년 전부터 진짜 뭐냐면 금전적으로 기기 힘들고. 오히려 빛이 늘어난 격이고. 그렇죠? 4년 전부터 힘들고. 이게 우리가 운때를 기류로 들여다보면 그래도 미약하나 조금이라도 단계단계 밟아서 솟아오던 운들이 4, 5년 전부터 내 운이 꺼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진짜 더 걷잡을 수 없는 만큼 더 힘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4년은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4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냥 여기서 계속 더 힘들어지냐 아니면 여기서 조금이라도 괜찮아지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완전히 꼭지점을 찍었어요. 악대의 꼭지점을 찍었어요. 꼭 찍었어요. 그렇죠? 작년에 진짜 뭐냐면 천 원짜리 한 장이 진짜 궁필 갈 정도로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꼭지점을 찍고 작년부터 올해부터는 미약하지만 단계단계 밟아서 올라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한숨 돌리는 건 4년 뒤라는 말이에요. 이것보다는 나아지는 건 맞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용기 가지시고 금전적인 부분은 또 시기에 맞닥뜨려야 되고 내 운이 들어서야 되는 부분인데 그 운이 들었으려고 하면 지금 운이 들어서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들었은 건 아니지만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장년에 꼭지점을 찍었으니까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계단계 밟아서 올라가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또 건강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유방 쪽. 유방 쪽으로 조금 검진을 좀 자주 받으시고요. 우연히는 부인까지라 말 그대로 갑상선, 유방, 방광, 자궁 이쪽으로 되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6년, 7년 전에 언니가 한 번은 건강에 고비를 조금 맞닥뜨리라고 그랬어? 있었어요. 갑상선 암 수술을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6, 7년 전에 그때 내가 건강에 고비를 맞닥뜨려서 그때는 정말 뭐냐면은 정말 큰 고비를 맞닥뜨렸죠?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큰 수술을 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암이 재발하거나 이런 거는 보이지는 않아요. 네. 수술을 깨끗하게 잘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암에 그런 게 있으니까. 위학적으로 얘기하면 유전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 관리를 좀 잘해가셔야 되겠죠. 앞으로도. 그리고 모친 계세요? 네. 우리 모친도 건강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엄마도 잘 건강을 하셨어요. 그렇죠? 재작년에 하셨어요? 작년에 하셨어요? 엄마는 저보다 더 오래 됐어요. 재작년에 우리 엄마 건강 고비를 지나오라고 했거든요. 병원에 입은 했었어요. 그렇죠? 네. 작년, 재작년에 우리 엄마도 건강 고비, 명 고비를 지나오셔야 되는 격이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 건강이 조금 벗어났는데 올해까지는 그래도 조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엄마가 조금 꺾어지게 되면 우리 엄마도 우리 엄마에 대한 애착이 강하셔서. 제가 많이 기대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 같은 경우도 모친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모친에 대한 기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강하시기 때문에 모친이 꺾어지게 되면 우리 언니가 지금 여기서 내가 너무 힘든데 우리 모친까지 잘못되게 되면 언니가 진짜 살아날 의미가 없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모친이 건강을 잘 찾으셔야 되는데 올해까지만 잘 지내시고 하면 또 명고비가 지나가시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이 집에는 우리 엄마 모친한테 아들이 있어요? 네, 있죠. 아들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우리 집도 우리 집이 그렇지만 친정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모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모친한테는 아들. 아들이 마음 중심을 잡지를 못하고 뭔가가 자리를 잡지를 못하고 있는 격이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모친이 천난만한 아들 걱정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모친도 똑같아.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대주님한테 한 거라. 우리 모친이 우리 남동기한테 하는 거라.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모친이야. 그런데도 아들아도 떠박두고 있으니.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이제는 이해가 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모친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언니가 이해된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역할을 너무 못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자식에 대한 의지하고 기대고 자라온 부분이 많다. 살아온 부분이들이란 말이야. 왜 서방한테 의지를 하거나 서방과 뭔가를 공유를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단 하나도 없었잖아요. 되게 엄마가 아버지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식들로 자식 가지고만 위안을 삼고 사신 분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남동기가 애인이고 서방이고 자기를 살아가는 이유가 돼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애착 현상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게 굳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자식한테 좋게 작용하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오빠도 뭔가 귀한 줄 모르고 편한 것만 자꾸 찾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오라비나 우리 신랑이랑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 우리 언니도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것이 엄마를 이해하고 살다 보니까 나도 우리 신랑을 더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게 되는 그래도 아버지보다는 덜하니까 그래 맞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예 가장적인 역할을 아예 못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대주는 뭐를 하려고는 하는 행세가 부어니까 거기에 위안 삼고 사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소리가 나오고 일단은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뭔가 장사라든지 이런 거 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열심히 그냥 돈 벌러 다니십시오. 아시겠죠? 네. 그래요. 다 됐죠? 네.